여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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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험 잡으셨어요 기본 검사 했고요 다 했다고 내가 지금 얼음장처럼 찬데 진짜 다운 겁니까 왜요 선생님 이 환자 디피 체크 안 되고 체온 29도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29도라니 시피야 디피 준비 주세요 인투명 선도 환자 환자 내 말 불려요 환자 불렸어 슛 모든 검사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집니다 마라톤 하셔도 됩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멀쩡하니까요 태어나셔도 돼요 근데 국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왜 어디야 왜 전화적이야 빨리 안 돌아와 병원으로 안 왔으니까 잠이나 자 야 됐어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여보세요 너희야 너만 같이 있고 싶어 그대로 나가 잠만 잦게 잠만 오늘 나가나 내일 나가라고 참 독하다 야 나 술 마신다 너 때문에 니가 그렇게 싫어하는 술 마신다고 너 때문에 야 이거 귀한 거야 비싼 거야 외로워 사랑한다 거기 꼼짝 말고 기다려 금방 갈 테니까 왔어 나 더 이상 너한테 미안하고 면모가 없어서 친구입니다 안 돼 되는 건 뭔데 안 되지 손도 잡고 싶고 안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너한테 너한테라도 좋아한다는 걸 하고 싶었다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는 내가 미쳐 돌아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이대로 가 짝사랑만 할게 잠깐만 하자 나 너 좋아할게 나 그런 표 아니고 느낌표야 즐겨 즐겨라 싫어 넌 내가 해달라는 거 결국 해 주게 돼 있다 그래 같이 가자 같이 가 세상이 끝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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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타임 수육